아담스 후보는 이민자의 도시 뉴욕은 다양성의 목적지이자 모든 이들이 포용받고 꿈을 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운을 띄었습니다. 그는 뉴욕시민 약 36.8%가 미국 외에서 태어났고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며 52%의 비즈니스가 이민자에 의해 운영된다며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 때문에 이민자들은 교육, 주택, 헬스케어 등 모든 것에서 제약을 받는 현실이라며 자신의 행정부는 이민자를 위할 것이고 모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안전과 권익 향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Raise Immigrant Safety and Empowerment, 약칭 RISE라는 새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담스 후보는 뉴욕의 이민 1세대, 2세대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5천만 달러 펀드를 론칭할 것이며 서류 미비자들이 도시 서비스에 접근하기 두려워하는 실상을 바꿔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언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고 도시 서비스에는 통역가를 매치하며 IDNYC로 소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수계 비즈니스 지원, 신분 차별 방지,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에 대해서 강조한 아담스 후보는 자신은 배고픔, 경찰 권력 남용 등을 겪으며 자란 뉴욕커로서 이러한 역경들이 도시를 변화시킬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